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고 대통령과 정부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